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구동료 만원,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한진해운이 BBCHP로 도입했다가 채권단에 반납한 컨테이너선들이 국내외 선사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고려해운은 한진해운 채권단으로부터 4,300T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척당 56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해 프랑스 BNP, 파리바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선박들입니다. 고려해운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선박을 인도받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항로에 용선을 대신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스팬도 동급 선박 4척을 일괄 매입했습니다. 가격은 고려해운이 낸 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 3,000TU급 컨테이너선 3척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익명의 선주에 팔렸습니다. 이 밖에 산업은행은 6,500TU급 5척을 두고 현대상선과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투행과 제휴하면서 선대 증강을 하지 않기로 해 거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SG 뉴스 이경희입니다.